오이지를 썰어서 국물을 타서 국물김치로 냉국으로 했어요. 3개, 길이를 이렇게 질게 잘라요. 아, 그렇게 해서 널찍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땐 동글동글하게 잘랐는데요. 그럼 이거 짱기를 좀 빼야되나? 아니야, 이건 국물 붓기 때문에 짱기 안 붓게도 돼. 국물을 자꾸 짜면 더 붓으니까. 아, 그렇게 길게 건져 먹기 좋게. 길게 해도 되고 얇게 썰어도 되고 마음대로겠네. 마음대로 있구나. 옛날에 가지처럼 이렇게 썰는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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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썰었어. 응. 응. 다 썰었어. 응. 응. 식초를 새콤하게 만드는 거지? 응. 이렇게. 한 스푼 넣어. 여기다가. 그래야 빨리 우러나. 물을 부어머. 이거 매실을 또. 매실청? 응. 이걸로. 응. 큰 스푼을 넣어주는구나. 응.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 응. 그리고. 여기다. 마늘을. 마늘. 응. 마늘. 마늘. 다 됐어. 응. 잘 섞어줘. 응. 그래가지고. 벌써 맛있는 냄새나네. 맛있는 냄새나지. 응. 이거는 맛있어. 이렇게 탐구. 응. 이제 시원한 물을 넣어줘. 아, 냉수, 시원한 물. 국물을 부어줘. 그거 하나 정도? 아, 파를 썰어놓은 거. 파를 넣고. 이렇게 떼어. 깨도 넣는 거 같은데? 응, 깨도 넣어야지. 간이 맞아. 깨도 좀 넣고, 이제 간을 볶게. 깨, 집에서 농사진 거 이거 깨.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네. 이렇게. 떼어. 누가 농사졌어? 시골에. 그러니까 확실히 깨가 구수하네. 간 좀 보고. 응. 너무 맛있어. 간이 딱 맞아? 응. 그러면 이제 먹어도 되네? 응. 여기다 담아야지. 음. 맛있겠다. 새콤달콤하겠네. 응. 이런 게 더울 땐 맛있어. 이런 게 더울 땐 맛있어. 응. 이게 오이지 냉국이네. 그냥 오이가 아니라 오이지를 담근 거여가지고. 오이지를 담근 걸. 무쳐도 먹고, 이렇게 국물 부어서 많이 이렇게 해 먹어. 응, 시원하게. 시원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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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